중동지역에서 이란의 정정불안이 겹치면서 국제유가가 급등한 탓에 뉴욕증시는 급락했습니다. 3대지수 모두 1%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서울시가 10년간 동결되어 온 수도요금을 올해 하반기 현재 무난 최저 9.9%에서 최고 17%까지 인상하고 복잡한 요금체계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가게의 슴스미가 커지면서 월평균 200만원 이상을 쓰는 집이 지난해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100만원도 채 쓰지 않는 가구의 비중은 10집 중 1집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불안으로 지난달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두바이유 현물의 월평균 거래가격이 100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6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출발 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휴장한 가운데 열린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뉴욕 증시의 급락세가 돈에 띄었는데요. 국제유가의 급등세가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지난장 월요일장 소식부터 종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요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 내리면서 마감이 됐었고요. 코스닥은 0.9% 내리면서 마감이 됐었죠. 좀 부질한 장이었습니다. 해외 변수도 있었지만 국내에서도 키리졸브 훈련에 따른 그런 정적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급락세가 연출이 됐고요. 오르고 있는 업종을 찾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하루였습니다. 아시아 지역 증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1.2%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날 미국 증시가 급등한 탓에 상승세로 마감이 됐지만 오늘장 그러니까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좀 고려해 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국 증시는 0.4% 올랐습니다. 속폭이 오름세를 보였고요. 중국의 2월 PMI 지수가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우려가 잦아들면서 이게 또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1.4%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 지수를 비롯해서 S&P500과 나스닥까지 모두 1%대의 낙폭을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1.6% 대리면서 가장 많이 하락한 그런 업종 지수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지난밤 상황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 투자주권 양산지점에 김민규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월요일장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화요일 휴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낙폭이 좀 큰 편이었어요. 내부 요인도 있었고 외부 요인까지 겹쳤던 그런 하루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일 저점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코스피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네. 코스피가 2월 한 달간 중동발모랫바람에 이어서 지정학적 리스크인 북한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지수는 이틀 만에 다시 하락 마감을 하면서 28일 코스피 지수는 24.13포인트 하락하며 1939.30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도 공세에 1940선 수성에도 실패를 하는 약세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28일에는 중국, 일본, 홍콩 등의 아시아 주요국의 지수가 일제히 글로벌 증시 상승과 함께 강세를 보여주었지만 지난 주말 북한의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한 강력 대응 방침에 따라서 국내 정신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또 부각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에 민감한 외국인들의 매도에는 글로벌 주가 지장의 상승 동조와의 동참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수급 동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3조 원 넘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이날도 2,234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오후 거래일 연속 매도를 계속하였습니다. 반면에 기간은 2,487억 원을 순매수를 했는데요. 개인도 474억 원의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을 통해서 차익 거래는 779억 원 매도, 비차익 거래에서는 역시 825억 매도를 하면서 매도가 1,604억 원의 순매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었고요. 거래량은 2억 698만 주였고 거래대금은 4조 5,845억 원이었습니다.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좀 환산한 모습이었는데요. 선물의 모습에서도 조금 주의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개인은 선물에서 파이자 공세를 일단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이고 외국인은 현물과 선물 동시에 파이자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시장 데이시스를 마이너스 0.3 부근에서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는 다시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쏟아내는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반등 모습을 보여주었던 건설업종, 리비아 사태에 대한 정부 방침이 철수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낙폭이 확대되어가는 모습인데요. 금호산업, 대우건설이 6%대의 하락을 보여주었고 현대건설, 현대산업, 대림산업, GS건설들도 3%대의 낙폭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통과 화학, 증권, 전기가스, 운수, 상고 업종은 2% 안팎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항공주 역시 지난주 반등을 다시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대한항공, 아시안항공이 3에서 5%대로 내리앉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선주 역시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STX조선해양이 1%에서 4%대의 하락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역시 거의 일제히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신한지주, KB금융, 삼성생명, 한국전력, LG전자 등이 하락을 했습니다. LG화학과 외국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하이닉스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는 브라질 공장 건설에 대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에 힘입어 1.7% 정도 상승을 하며 사흘째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종목별로 특징주는 역시 외국인의 강력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하이닉스와 스마트폰, 태블릿 PC 수요 호조 전망에 1.8% 삼성 SDI, 태양광 부각에 5% 정도 상승을 한 5성 LSD, 최근에 낙폭이 과다했던 1층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과 보호자산 매각 소식에 5.6% 정도 오른 동부 하이텍이었습니다. 코스닥 역시 하루 만에 하락 반전으로 마감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전 거래일보다 4.87포인트 하락한 504.46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강부업장에서 오전 10시 이후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세를 계속 이어나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은 개인이 248억 순매도, 외국인이 4억 매도, 기간이 252억 순매수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거의 모든 업종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비철금속, 출판, 매체 복제, 방송서비스, 기타 제조만 소폭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주인, 서울반도체, CJ옷소핑, 다흠, 동서등이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상한가 종목 10개를 포함해서 319개 종목이 상승을 했고, 하한가 14개 종목을 포함해서 638개 종목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내용을 쭉 살펴봤습니다. 건설업종의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항공주도 낙폭을 키웠고요. 상황 자체가 좀 냉각된 듯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3월장이 개장이 됐는데, 또 어떤 변수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변수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의 변수는 거시적으로 좀 큰 걸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일단 중동발 악재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회복이 되냐 안 되냐 여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지정확정 리스크인 북한발 리스크를 주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동발 변수는 2월 한 달 동안 거의 우리 투자자들이 괴롭히고 있는 악재인데요. 니비아 사태가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보면 최근 모습은 어느 정도 회복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입장, 미국, 유럽을 포함한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하락을 하면서 좀 어려운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럽 쪽에서 가다피 일가의 자산을 동결하고 있는데, 선진국들 역시 동절을 해서 사태에게를 위해 힘을 쏟고 있는 모양새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아닌 역사적인 사건에 의해서 돌발적인 유가 상승에 대해 중동 지역의 산유국들도 크게 좋아하는 느낌은 안 드는데요. 이번 중동 사태가 번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는 국가가 사우디인데,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유가가 무작정 치솟는 것은 분명히 세계 경제의 부담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조합해서 본다면, 니비아 사태가 단기적으로 해결은 분명히 힘들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런 어느 정도의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 어저께 가다피의 자항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지역에 폭격이 있었죠. 단기적으로는 계속적으로 어려운 자항을 연출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두 번째로 외국인 투자자의 지정학적 리스크 분류에 우리나라 증시는 첫 손에 꼽힙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합동군사훈련에 따른 북한군의 도발적인 언급에 대해서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상 북한의 언급에 대해서 솔직히 또 뭐 하는 짓이냐는 생각할 만큼 담담한 모습인데, 외국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조금 다른 시각에서 느끼고 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러므로 또 추가적으로 그런 북한의 반응이 나온다면, 어려운 중시에 분명히 더 큰 부담을 줄 것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부담은 외국인들의 매도가 또 한 번 나올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이면 중국에서 이제 또 회의가 있습니다. 정치국 관련해서 회의가 있는데, 그쪽 관련해서도 좀 안테나를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년에 정권이 이제 교체가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정권이 교체가 되는데,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게 양극화를 좀 차단을 하고,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좀 강력한 정책을 편다는 게 중국의 목표인데요. 그래서 아마 좀 안테나를 세우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변수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중에서 가장 귀에 잘 들어왔던 내용이 외국인들의 매도에 대한 말씀이었거든요. 외국인들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금 화면을 보니까 5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거든요. 매도량이 점차 줄어들기는 커녕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계속해서 이런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매도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네, 오늘의 대응 전략은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첫 번째 외국인들의 매도 둔화 확인 후에 대응하는 것도 절대로 늦지 않으니까요. 외국인이 초반에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정도는 매수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럴 때 무턱대고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수급사항이 나쁜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추가적인 매도를 계속적으로 한다면, 장 자체를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외국인이 급격히 갑자기 매도세에서 대량으로 매수하기는 힘들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럼 소액이라도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올 때 투자자분들이 가지고 있거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의 수급사항을 꼭 한번 확인을 먼저 하시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단지 업황 두 번째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되는 종목을 따라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업황이 호황이 예상되는 업종에 대해서 눈을 맞추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업황에 대한 호황이 예상되고 있는 IT 업종,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IT 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앵고 부담과 업황의 좋은 예측 흐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IT 업종에 대한 포트를 혹시나 한 개라도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하이닉스나 삼선전자 쪽으로 관심을 한 번쯤 가져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있다는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이 정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현금의 최소한 30% 이상은 꼭 가지고 가실 거라고 부탁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금비중 강조를 해주셨어요. 30% 이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점 참고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가 관심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연결 때 저희가 삼성테크윈에 대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삼성테크윈 움직임이 어땠습니까? 네, 삼성테크윈 지금 아시다시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서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해서 우리 증시가 개체적으로 폭락장을 연출하고 있는데요. 인텔의 칩셋 결함으로 PC 판매가 급가가면서 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텔이 1월 성능을 향상시킨 차세대 프로세스 샌디브리즈를 출시를 했지만 설계 오류가 발견되면서 니콜에 들어갔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지난달 PC 판매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부터 오류를 수정한 칩셋 공급이 일단 재개가 됐는데요. 따라서 PC 판매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해외 반도체 업체의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어서 국내 IT주에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테크윈 보시면 일단 기술적으로 추가 반등이 가능한 구간에 와 있는데요. 8만원대에서 저는 계속적으로 매입을 하시라고 꾸준히 지금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8만원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용장구가 늘어나는 상황도 아니에요. 스토케스틱도 지금 밑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여기서 매도를 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저희가 목표했던 가격에 조금씩 눈을 맞추면서 가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테크윈 인사 피어봤고요. 오늘의 관심 종목 어떤 종목인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 추천 종목 폭락장에서 어떤 종목을 추천해야 될지 정말 고민 많이 했었는데요. 네, 네. 일단 탑 엔지니어링을 추천을 했습니다. 탑 엔지니어링이요? 네, 투자 포인트로는 3가지 정도를 둘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LG 디스플레이의 8세대 LCD 공작 P99 구축이 되겠습니다. 주요 고객사인 LG 디스플레이의 8세대 LCD 공작 P라인 구축을 위한 장비 발주가 일단 임박에 있는 상태인데요. P9 관련 장비 수주가 600억대에 달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 신규 수주는 한 1,800억 규모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두 번째로 자회사 파워로직스의 호실적입니다. 지금 보시면 자회사 파워로직스가 주요 제품인 모바일 기기용 PCM, SM 판매 증가로 인해서 2010년도 4분기 호실적을 기록해 항우 탑 엔지니어링의 지분평가 이익이 연간 60억 이상 기록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은 액정 표시장치 LCD, 유기발광 다이오드 등 전방 산업 설비 투자 수혜로 인해서 1,600억, 매출이 1,600억, 영업이익이 274억, 순이익이 224억 원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탑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기술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탑 엔지니어링 목표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탑 엔지니어링 지금 가격을 보시면요. 어저께 마감을 했는 게 9,8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의 초반에는 저도 일단 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급하게 매수를 하지 마시고요. 좀 장중 12시까지 정도는 기다려 보시면서 가격을 좀 맞춰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실 때도 금액 모드로 올인하는 것보다는 금액의 10%, 15%, 20% 정도 나누어서 장기적 관점에서 조금씩 매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가격은 9,300원 정도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9,300원에서 9,500원 정도 가격을 오면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1차 수익으로 생각하는 구간이 1만 1천 원 구간입니다. 자세상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야지 1만 1천 원 가격이 나오는데요. 일단 최고가가 1만 700원에서 주봉으로 보시면 3번 정도가 밀렸습니다. 밀려서 3번 밀리면서도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워 보이시지 않은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요. 2차 수익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만약에 1만 1천 원대에서 가격을 다질 수 있다면 1만 3천 원까지 가는데도 그렇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 가치를 보면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차 수익은 1만 3천 원 정도 가격을 제시하고요. 선졸도 물론 하셔야 되죠. 선졸 가격도 제시를 하겠는데요. 일단 9천 원대가 무너지면 한 번 정도 선조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렌지상으로 8,600원 정도까지 안으로만 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 번 반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8,600원대를 저는 선졸 가격으로 제시해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주권 양산지점의 김민규 차장과 함께 탑 엔지니어링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가 마키댄스 엔증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내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잠시 후 1시간 후에 저희가 상담에 바로 들어가는데요. 지금부터 문자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013-3366-011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 이런 정보 넣어주시면 되고요. 오늘 좀 주식시장이 불안해서 하락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종목 한 번 매수해 보고 싶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이 종목 어떻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상담을 저희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두 대의 전화인데요. 서울전화입니다. 3153-2611-2619번입니다. 네 뉴스 속에서 테마주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송은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자동차 부품주들 살펴봤었죠. 성창에어택도 받고 SL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나눠봤었는데 주가 흐름은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일단 SL과 성창에어택 두 종목 모두 월요일날 낙폭에 비하면 그래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다고 보셔도 될 것은 같습니다. 일단 도요타 리콜이라든가 현대기아차의 해외시장 적극적인 국내 그리고 일본 자동차 부품업체의 국내 부품시장에 대한 매수 규모의 확대 이런 것이 큰 호재로 작용을 해서 나름대로는 크게 상승포가 느리지는 못했지만 일단은 양호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는 제네바에서 또 오토쇼가 개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업체들로는 꾸준히 그래도 관심권에 둘만한 이슈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두 종목 모두 매수권에서 접근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그 정도 재료로서는 충분히 매수할 만한 여력이 된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SL 그리고 성창이어택 두 종목 모두 매수가에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표가에는 변화가 없이 그대로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네, 목표가는 두 종목 모두 한 1, 20% 정도의 가격권에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AS를 좀 해드렸고요. 오늘의 뉴스 한번 살펴보죠. 네, 오늘은 AMOLED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난주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중국에서 AMOLED, AMOLED 모듈 생산량을 흘린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5.5세대의 수요가 좀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국내 시장이나 중국 시장에서도 업체들이 많은 물량을 요구를 하면서 중국 쪽에 있는 LCD 모듈과 AMOLED 모듈 모두 증설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서도 신문기사로서는 소니하고 노키아에서도 삼성에서 생산 중인 AMOLED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향후에 당분간의 디스플레이 시장은 AMOLED를 지도할 가능성이 크고 그 중 대부분을 생산을 하고 있는 삼성 AMOLED 관련해서는 관련 주도를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AP 시스템, SMU, 덕산하이메탈, 동아인택 등을 좀 관심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관련 종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참 많이 살펴봤었던 그런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업 내용에 있어서는 익숙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살펴볼 종목 한번 추려봐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 살펴보죠. 일단 대표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AP 시스템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역시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AMOLED의 핵심장비, 증착장비를 현재 국산화하고 있는데 삼성 쪽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증착장비 납품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회사는 성장가도로 달릴 가능성이 큰 상태고요. 기존에 납품한 경험이 있는 A1이 또 핵심장비 중 하나인 봉지장비에서도 삼성전자의 투자 추가에 대한 수혜가 올 1분기 또한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주 모멘텀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 초 같은 경우 SMG로부터 삼성모바일 디스플레이로부터 자금 조사를 받는 등 삼성전자와 현재 제2의 강도가 가장 강한 업체 중에 하나고요. 적자사업부인 위성사업부를 작년에 분리하면서 작년 4분기가 적자로 발표가 됐는데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이 모두 반영이 끝났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도체 장비의 강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할 전문이라 작년에 적자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 올해의 실적 모멘텀에 집중을 하면서 매수에 맞춰서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현지액가가 13,400원 정도 수준이었고 오늘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큰 폭의 상승세보다는 포합권에서 더의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포합권에서는 충분히 매수 잡근을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현재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단기적으로 10% 정도, 만원점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목표가 설정하셔서 보유하셔도 될 것 같고 전 저점 부분이 많죠. 500원 수준에서는까지 혹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 손제를 한번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갑자기 확 오르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였죠. 가격 정보까지 올랐던 AP 시스템인데 지난해 실적에 관심을 둘 게 아니라 올해의 실적에 한번 관심을 두자라고 말씀해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 오늘 보압권에서 노려볼 만한 종목으로 채택을 해주셨습니다. 10% 정도 수익이 더 기대가 된다. AP 시스템에 대한 말씀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살펴볼까요? 두 번째는 동아일택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일택은 가장 큰 모멘텀은 자회사인 선익시스템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도 OLED 증착 장비를 제조를 하는 업체인데 선익시스템 같은 경우는 투자자분들에게 아직까지 낯설은 업체명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이 해외 쪽에서 현재 상당한 기술력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정부기관에서도 납품을 한 경험이 있는 그런 기술력 쪽에서 상당 부분 가시화된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외 쪽으로 국내보다는 해외 쪽으로 현재는 가장 모멘텀이 강하게 받고 있는 업체고 올해 같은 경우도 역시 증착 장비에서 실적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밸레이션을 따져본다면 이 업체가 현재 5, 6배 수준으로 상당히 낮은 밸레이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밸레이션 매력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아일텍 자체적으로 모의사 입장에서 본다면 LG 디스플레이와 BOE 같은 두 업체를 가장 큰 주 고객사로 하고 있는데 LGD와 BOE 같은 경우도 올해는 투자 확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부인 LCD 검사 장비에 있어서 실적도 올해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무제표성을 봐서도 차익금이 전혀 없는 상태고 현금이 15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오히려 이런 시기에 자산가치가 부각되는 측면도 보유를 보셔도 될 것 같고 기존의 사업부인 검사 장비라든가 증착 장비에서도 성장성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재의 가격인 9,980원, 만원 밑에서는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셔도 그게 무리가 없는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만원 선에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아 엘텍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실적 내용도 괜찮고요. 그리고 밸루에이션 매력까지 가지고 있고 여기에 자산 재평가를 할 경우에도 또 하나의 재료가 마련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목표가, 손절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목표가 역시 한 10에서 15% 정도의 한 11,5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는 지난번 대량 거래 가격 구간은 9,000원 정도 가격에서 대량 거래가 일어났습니다. 그 가격을 깨지 않는 한은 충분히 매수 접근하셔도 그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 들어보니까 AP 시스템이나 동아 엘텍이나 둘 다 괜찮아 보이는데 상승의 힘 어느 쪽이 더 강할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상승의 힘, 모멘텀 같은 경우는 AP 시스템 같은 경우가 지난주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상승을 했는데 현재 AMOLED 관련해서 가장 삼성 쪽에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삼성 쪽에 아무래도 기여도가 크고 삼성 쪽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AP 시스템이 단기적으로는 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동아엘덱 같은 경우는 밸루에이션 매력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3월장이 이제 곧 개장이 됩니다. 3월의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3월의 시작부터 지금 크게 좀 기대에 못 미치는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유럽 문제도 아직까지는 3월에 대단히 국채망이 있어서 유럽의 각 부실한 국가들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고 또 중국의 양해를 앞두고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리비아 문제도 아직까지 해결의 기밀하기보다는 지금 사우디 같은 경우도 대규모 시위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3월의 초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시장은 많이 변동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낙폭이 큰 국가 중에 한 국가인데 또 글로벌 시장과 전혀 동조화되지 못하고 우리나라만 지금 상당 부분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밸루에이션 매력을 좀 더 키워줄 수 있는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글로벌 전체 국내 시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국내 시장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폭은 좀 제한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문제들이 많이 산지에 있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대형주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시더라도 철저하게 마이너스 나는 날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 매수를 하실 때는 마이너스 방향으로 내려갈 때 매수를 하자 좀 더 보수적인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승훈 과장과 함께 종목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AP 시스템과 그리고 동아 엘텍 이렇게 해서 두 종목 살펴봤고요. 3월의 전망까지도 말씀 종합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은 냉각된 채 출발이 예상됩니다. 동시효과 상황을 제가 잠시 살펴봤는데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1% 정도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이제 막 장이 시작됐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분들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삼성전자가 1% 정도 밀리면서 오늘장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코 역시 0.6%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가 1.4% 밀리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종들도 상당히 부진했었죠. 건설업종에 대한 이야기 잠시 후에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7%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현대 모비스 0.9% LG화학이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기아차는 0.5% 정도 반등을 하면서 시총 10위권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 약세입니다. 삼성생명 한국전력 하이닉스까지 나란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 0.8% 내리고 있는데 유가 관련주 그러니까 화학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정부가 가격 통제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영향으로 정유주를 중심으로 해서 급락세가 펼쳐지고 있고요. 오늘도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LG전자는 1.8% 내리고 있는데 급락세를 멈추지 않고 있네요. LG전자가 지난 월요일에 5.1% 정도 급락하면서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 2%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SK텔레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나란히 약세고요. 보압으로 간신히 전환이 됐죠. SO1은 0.4% 오르면서 지금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SK이노베이션과는 약간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SK이노베이션 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낙폭을 조금씩 축소하는 모습입니다. 롯데쇼핑은 1% 밀리고 있고요. 현대제철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삼성화재 비슷한 모습이고요. 우리금융 삼성물산 약세입니다. KT 호남석유 삼성전기 하나금융지도 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 인수가 조금은 지연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끝까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급등세를 펼쳐나가다가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도 1.6% 초반에는 오르고 있는데 이 추세가 잘 이어질지 방침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은행은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고 있습니다. 1926 가리키고 있습니다. 코스압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도체가 0.5% 오르고 있는데 서울 반도체 비롯해서 LED 업체들이 앞으로 이익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 그대로 오늘도 미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0.6% 정도 오르고 있고요. CJO 쇼핑 그리고 SK 브로드밴드 다음 SFA 메가스터디 포스코아이 시티 OCI 머트리얼즈까지 나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선은 강부압이고요. 네오스게임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지난 월요일에도 상승세를 지속했었고요. 오늘은 차익실험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3% 가까이 밀리고 있습니다. DS 홈쇼핑 1.2% 내리고 있고요. 멜파스가 급등세인데요. 멜파스가 터치스크린 시장에서 향후 실적 상당히 급성장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향으로 상당한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태웅은 2% 정도 상승 중에 있습니다. 차 바이오엔이 1.3%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아줄기 세포 관련해서 특허를 취득했다는 소식의 상승세를 보였던 차 바이오엔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토는 1.2% 내리고 있고요. 실리코너스와 덕사나이 메탈 나란히 상승 중입니다. LED 관련 중 강세죠. 주성 엔지니어링과 아래쪽에 있는 성화이테의 1.2% 내리고 있습니다. SK컴즈는 0.4% 하락하고 있고요. 테크노 세미캠 속폭이 오름세, 성용광전투자 1.4% 오르고 있습니다. 잘 지켜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서 대체 에너지 관련 주술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용광전투자가 대표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투어는 1.7% 내리고 있고요. 이오테크닉스, 성광밴드, 네페스, 약부합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503 가리키고 있습니다. 503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930선이 깨졌다가 이제 막 퇴복이 되고 있습니다. 양시장 상당히 불안한데요. 지금까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분별로 출발 상황 살펴봤습니다. 현대증권투자컨설팅센터에 배성영 수석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세입니다. 초반부터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데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3월 첫날부터 좀 부진한 흐름인데 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내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현재 시장의 흐름이 2월 말 121선이 이탈 이후에 약세 흐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기술적으로 볼 때는 글로벌 증시가 상승이 시작된 출발 시점이 약 9월 초였습니다. 그래서 9월 초 미국발 WD 무료가 제거된 이후에 글로벌 증시가 동반적인 상승을 보였는데 그러한 상승에 현재 1924는 상승폭의 약 절반 수준을 되돌리는 그런 가격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가격 조정이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라는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요. 전일 미국 증시도 역시 다소 컴폭의 하락을 보였지만 ISM 제조업 지수가 여전히 견고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추가적으로 변은키 의장의 최근 유가 불안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인플레 압력 요인에 그칠 것이다 라는 언급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은 다분히 유가 불안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라는 측면이 일단 강하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가격 조정보다는 오히려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이 리비아 사태 이후에 내부적으로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계속적으로 좀 리스크 요인들이 부각되면서 다소 불안한 시장 흐름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악재가 전반적으로 크게 반영되는 3월 이후에 오히려 경기 사이클이 상승반전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하락하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주식을 투매하시거나 그러한 시장 대응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이고요. 일단 연휴 기간에 발표된 긍정적인 지표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2월 국내 수출이 일평균 수출 금액이 약 20억 달러를 세상 처음으로 돌패를 하면서 역시 국내 수출 모멘텀은 여전히 견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을 했고요. 물론 2월, 6월 급등에 따라서 다음 달 무역 수지가 다소 둔화될 우려는 있지만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반적인 글로벌 경기 확장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국내 수출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IT 자동차 화학 섹터에 대한 주도주에 대한 저가 매수 관점은 계속해서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매도 국면이 좀 더 지속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흐름은 중소형주와 일부 코스닥 종목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좋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런 가능성보다는 이미 조정을 좀 받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오늘 시장 접근을 한다면 오전장이 나을까요? 아니면 오후장을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오전 시장의 흐름이 0.6% 정도의 하락이면 미국장 하락분을 고려하더라도 충분히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 초반 역시 수급 요인이 중요하겠지만 외국인의 현물매도 강도가 아직은 크지 않아 보이고요. 선물 시장에서는 일부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의 추가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대주권투자컨설팅센터의 배성용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마케댄스엔증시에서 여러분 종목을 상담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013-3366-0110번 저희가 열어놓고 있습니다. 종목 보내실 때 문자 내용 자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얼마에 매수를 하셨는지,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언제 매수했다 이런 내용도 함께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 외환위과 채권시장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선물 리서시팀의 배신형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환시장 내부에서도 좀 악재가 있었고요.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오늘도 상승 출발을 했는데요. 환율 관련해서 저희가 소식 종합해보도록 할까요? 네, 먼저 전일상부터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계환율을 반영을 해서 1,125원에 하락 출발한 환율은 장 초반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속에 영내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빠르게 1,131원으로 고점을 높였습니다. 이후에는 미달러 약세 속에 여계 매도로 상승폭을 축소한 이후에 전일 대비 2원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휴일 동안 금리 차 부각으로 미달러가 하락 압력을 나타냈지만 밤사이 미지표 호조와 국제 유가 급등의 여계환율이 30원대로 올라서 처음에 따라서 금일 달러온 환율은 수폭 상승 개장하여서 현재는 29원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ECB의 예상보다 매파적인 기조로 유로화가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지만 유로존 우려가 마찰적으로 반복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일단 2013년 유로 안정화 기구 출범으로 시스템 붕괴 우려는 해소가 되었지만 최근 유로존 조달 금리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포르투갈 등의 금리와 CDS 프리미엄이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점은 부담스러운 요인입니다. 작년 그리스와 아일랜드 문제가 불거질 때 국제 금리와 CDS 프리미엄 상승에도 구제금융 가능성을 부정하다가 결국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특히 3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가 집중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재부각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 특히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주목이 됩니다. 리비아 사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유가도 강한 지지력을 나타내고 있어서 달러온 환율에 1120원 부근에서의 하반경직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금일 미증시 약세와 밤사이 미달러의 지지력 등도 환율의 상승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130원 위에서의 당국의 속도 조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상승세는 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일은 1130원 안착 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채권시장 소식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시장 지난 월요일에 상대적으로 좀 조용하게 마감이 됐어요. 오늘은 또 어떤 흐름으로 출발을 했는지 내용 살펴보죠. 지난 월요일에는 리비아 정정 불안으로 외국인의 대규모 환매수가 지속이 되어서 장중 강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장 막판 2월 CPI 등 월말 핵심 지표에 대한 불안의 해치 물량이 칠해되면서 국제선물은 약보합 전환 마감하였습니다. 한편 현물시장에서는 국구 20년물의 무난한 입찰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강 후약 장세를 보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영역 중심의 금리가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밤사이 미 국채 금리의 하락과 또 2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예상치를 소폭 상위하였지만 예상치에 좀 부합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채권시장은 일단은 강세로 개장하였습니다. 안전자산 선으로 미 국채 금리가 하락을 한 가운데 국채선물은 단기 급증에 대한 부담으로 103포인트 선을 지지로 소폭 조정을 보이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월 CPI 물가가 경기 지표에 본격적인 발표가 실시가 됨에 따라서 지표 영향력이 주중 채권시장의 향방을 좌우할 전망입니다. 2월 CPI는 전년 동월 대비 4.5%로 예상치는 4.4%였는데 예상치를 좀 소폭 상해를 하였습니다. 물가 목표범위 상단을 2개월 연속 돌파를 함에 따라서 다음 주 예정된 3월 금통위에서의 긴축 압력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중동지역 정정 불안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재개되고 있어서 인플레이션보다는 더빌듬에 대한 우려가 채권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서 금리 반등 시에도 상단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월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으로 발표가 되면서 3월 금통위에 대한 전망도 다소 엇갈리고 있습니다. 3월 기준금리가 동결이 되더라도 3년 물 금리가 3.7에서 3.75%대를 하향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의견과도 기준금리가 인상되어도 향후 추가 인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는 점이 부각이 되면서 금리는 발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이러한 인식을 감안을 해서 금리는 추가 강세 시에도 강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배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 포트폴리오 살펴보겠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민상일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스닥이 이제 막 상승으로 전환을 했고 코스피도 낙폭을 점차 축소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시장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좀 불안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주가가 단기간에 빠르게 떨어졌다는 인식들은 시장 내부에 남아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목별로는 조금씩 조금씩 반등시서도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마찬가지였지만 국제유가가 어떤 식의 방향 설정을 할지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고요. 특히 리비아를 넘어서서 다른 나라들로 확정될 수 있다는 불안감들이 열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승적으로 뚜렷하게 방향을 잡고 나가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에 대한 기대치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기대감을 갖고서 일정분 반등 시도를 보이는 종목들도 나타나겠지만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 흐름이 빠르게 진행되기는 아직은 투자심리가 취약하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투자심리가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 거래를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장이고요. 오늘과 같은 장 접근하기에 좀 까다롭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장 시장 참여 좀 지켜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좀 코스피 이렇게 좀 약간 밀리고 있을 때 대용주 중심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직 적극적인 부분들은 조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추가로 좀 밀릴 수 있는 부분들도 좀 상을 중에는 봐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루 어떠냐라고 놓고 보면 반등 시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등의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아직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종목을 찾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자동차주들 그래도 좀 괜찮은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상 얼마만큼의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보면 결국 지금 하나로 쭉 모아지는 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 인플루에 대한 부담감들이 유가로 확장이 되면서 2개 상반기를 더 억지할 수 있다는 걱정들이 많은 건데 그러다 보면 업종별로 거기에서 자유로운 업종들이 거의 나타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속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하게 아니면 너무 긍정적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정말 많이 빠진 종목들 단계 매매 정도 해본다라는 생각은 정도에서 좀 머무르시는 게 유리한 투자 선택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민상일 팀장과 함께 시장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코스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2% 내리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낙폭을 좀 축소했습니다. 민상일 팀장께서는 일시적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만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은 0.3%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500선 아직까지는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보압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고요. 1,128원대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마켓댄스 행정시에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 상담을 해드립니다. 지금 문자 들어온 내용 보니까 이스트아시아 스포츠를 비롯해서 조화제약, 대림산업 등등 많은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입니다. 잠시 후 다시 저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